아름답고 깜찍한 여성 3인조 그룹 혹자는 이들을 가리켜 세스라고도 하지만 그렇게 부르는 이들은 구세대이다 신세대라면 이들을 이렇게 부른다 S.E.S S의 슈 일본 간이기화갱 출생 동양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여자 여성스럽다 이에 유진 광태생 말꼽 깨끗함으로 승부하는 여자 청순하다 S의 바닥 통통 튀는 모습으로 끼를 드러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자 귀엽다 1년 동안의 혹독한 훈련 끝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S.E.S 이들이 있음으로써 이제 우리도 스파이스걸의 율동과 T.E.L.C의 음악을 갖게 됐다 여자 수태지와 아이들 S.E.S 이제 가요계의 지각변동이 3명의 어린 소녀들로부터 시작되려고 한다 대답 대답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